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영어를 잘 하려면 뭐가 중요하죠? 스피킹을 많이 해야 되겠죠? 스피킹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스피킹을 하려면 상대방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우리 스스로하고 영어를 말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제가 그런 방법도 알려드리긴 했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되게 어색하거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색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요 듣는 상대방이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상대방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공짜에요 좋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대화하는 상대방이 한국인이면 어떡하지? 한국인이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영어로 대화하는 거 약간 주변 사람들한테 눈치 보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영어를 약간 못하고 하는데 그러면요 더 눈치 보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물론 공짜고요 두 번째는요 한국 사람은 많이 없고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사이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뭐를 치냐면요 Free for talk라는 것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freefortalk.com이에요 자 Language Practice Community라고 나왔죠? 자 언어를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지금 보시면요 English, Vietnamese, Indonesian, 뭐 힌디 쭉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가 나왔죠? 자 우리가 프랙티스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영어입니다 여기에서 이 영어 요거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요 150개의 방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ny Level이라고 나왔죠? 아무 레벨이나 들어와도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요 요거는요 Topic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Join and Talk Now라고 나왔죠? 자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요 버튼 있죠? 요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 요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대화를 좀 할 수 있고요 자 사실 이렇게 가다보면 별로 이제 대화의 주제도 없고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대화도 있습니다 그런 대화방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들어갔다가 정말 여기가 괜찮은 방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방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직접 아이 이거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요 한번 직접 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Create Group이라고 나왔죠? 요거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Topic이라고 나왔습니다 Topic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 Any New Be Here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ny New Be Here 자 새로운 사람 없어요? 자 그 다음 Maximum People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2명, 3명, 4명 쭉 그렇게 10명까지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한 2명, 3명까지 한번 해볼까요? 3명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Language는요 당연히 0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0으로 선택을 하고요 Level 같은 경우는 뭐를 하도록 할까요? 자 한번 Upper Advanced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Upper Advanced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Create 버튼을 누릅니다 자 누르겠습니다 Upper Advanced라고 나왔죠? Any New Be Here?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Join & Talk를 클릭을 하면요 이제 여기에 제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요 Owner라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요 자 이 화면 오픈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기에 자기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누가 들어왔네요 G라는 애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Hello? Are you there? Can you hear me? Okay, he's gone 자 여러분들 이 친구가 들어왔는데 그냥 나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누가 들어오겠죠? 여기 앞에 보시면 뭐 여러가지 뭐 이모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티커도 있고요 여기 보면 GIF 파일 share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미지도 업로드할 수 있고요 제 친구들을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없어요 여기 프리포트워크에 지금 온라인으로 있는 친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있게 되면요 여기에 뭐가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요 없죠? 자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오네요 사실 뭐 조금만 있으면 좀 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포트워크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인디아에 있는 것 같아요 인디아 쪽에 사람들이 많고요 인도에서 이걸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폴란데스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폴리시도 있는 것 같고 참고로 이제 한국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와우 들어왔네요 오케이 Mr. Hello Yeah, Dan What's up? What's up? What's up, man? Yeah, nothing much How's it going? Everything is good Everything is good? Good to hear that Yeah All right, John Welcome to my room I'm not my room Okay But I'm the one who created it So it's my room Mr. Intensity If I don't mistake You are from South Korea, yeah? Oh, my God Oh, hello, Mr. Denton How do you guys know that? How do you know that, Dan? Oh, my God Because I already talked to you Oh, really? Wow Wow, oh, wow Intensity Oh, thanks How's it? Oh, thanks a lot I really appreciate that You remember me Oh, okay Yeah, you are a really good speaker I remember Where are you from, bro? Not really John Have I talked to you before? John? No, no, no I've never talked with you Okay Where do you live now? Me? South Korea or Oh, yeah, yeah No, I live in South Korea Currently, I live in South Korea Yeah, yeah, of course Oh, yeah, yeah Oh, my gosh What's your purpose To use this website? Ah, okay, Dan Since, you know, you're telling me that What's the purpose of using this website Is basically Today, I came here Because I'm actually shooting this video To share with my students How to use FreefulTalk So basically I'm creating a YouTube video So that people can watch my YouTube video And then knowing How to use FreefulTalk So that basically They come and they join FreefulTalk To practice their English With, you know, Dan and John Honestly, I think FreefulTalk is a great place To practice English Especially when you meet Someone who's like you Like Dan or John I mean, there are some Like crazy people Like assholes You know, who are looking for Like only girls You know, want to talk to girls You know, like I mean, there are like crazy people No matter where you go Right? But anyway Yeah, so that's why I'm here to just simply Show them How to use FreefulTalk So your voice might be Might be heard by Koreans My audience If you guys don't mind Yeah That's not Korean That's Korean Yeah Hey, by the way What did you say? John? We are not Korean I know that you're not Korean But I'm talking about Your voices Your voices Right? Being heard Yeah, but by the way I think I gotta go Because, you know I gotta like Wrap up this video Because, you know I gotta create A nice video To explain How to use a FreefulTalk Do you guys have any tips And tricks That our audience You know, my audience Can walk away How to use a FreefulTalk Any interesting tips As a, you know FreefulTalk user Dan, do you Do you wanna Do you wanna say something To our Korean You know Potential FreefulTalk users No Oh man That was too short Yeah What about John? Do you wanna say something To our Korean English learners How to use a FreefulTalk How to use a FreefulTalk Oh, I don't Oh, I don't Have any idea But I think You should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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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 Language What? Oh my gosh I think I'm gonna Cut that out I'm gonna Cut that out You're like Mumbling Stumbling You're Stumbling Mumbling You know It doesn't sound It doesn't sound good Man You don't look good So Let me give you one more time Let me give you one more chance Yeah So would you like to say something To our Korean viewers How to use a FreefulTalk John Yeah Try Please answer No, no I'm looking for Oh my gosh Oh, that is so funny, man Yeah, that is funny For Korean Yeah I don't know You don't know I can say like Never give up Learning English Never give up But anyway It was really nice talking to you guys You know, John and Dan I wish you all the best You know, when it comes to English journey English learning journey It's not easy But, you know, it's worth Taking the route You know, like Keep going Keep moving forward You're gonna make it I wish you all the bes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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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o Enjoy your life Okay Okay Take care All right, take care Nice talking to you Bye-bye I follow you And we follow you All right Yeah, yeah, yeah You hope you will follow me Of course Yeah, I will Okay There you go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Free for talk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해서 친구들하고 그냥 이야기 편안하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이 친구들을 추가를 했죠 그래서 Dan하고 그 다음에 John을 추가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John이 추가가 돼 있죠 John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John을 내가 Friends로 추가했다라는 거고 다음에 요 버튼을 누르면요 John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Join and Talk Now라고 나왔죠 요거를 클릭하면 지금 John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Any newbie here 여기에 지금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앱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하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요 저한테 답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편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아주 가끔 가다가 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가나요 뭐 어 레귤러하게 들어가 있진 않지만 가끔 가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 저는 이제 미스터 인텐스리 요거를 이제 사용해서 그 뭐라고 하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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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